자 그러면은 지금 DB생명부터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휘르륵 뿅 자 여기 보시면 먼저 DB생명이에요 DB생명은 당신 곁에 치매간병보험 자 이 상품은 올해 초부터 나왔죠 그래서 노령수급자 보험료 부담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장교양 등급받은 노령의 수급자인데 보험료는 그대로라고 DB생명은 보험료 납입면제 부과특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교양 상태 판정시에 해당특약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우리가 1등급 DB생명은 1등급부터 5등급 혹은 인지지원 등급 받으면 납입면제가 돼요 DB생명만 그래서 DB생명이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 또 5등급 판정시에 납입면제가 되는 게 있고요 1, 2등급 받고 납입면제가 되는 거 이 셋 중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지지원 등급 노치원에 가면 납입면제가 가입하는 걸로 하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자 보험료 납입면제로 보험료 걱정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DB생명은 인지지원 등급부터 중증까지 실소 보장으로 플레인을 짜 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최소 보험료 만원인데요 주계야 사망보험금 50만원 넣어드리고 노치원 그래서 인지지원 등급 갈 때마다 30만원씩 하지만 DB생명은 보험료가 저렴한데 딱 10년까지만 돼요 10년 지금 32번 120번 그래서 36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까지만 타사는 뭐 죽을 때까지 아니면 95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DB생명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일단은 10년 동안만 120회 그래서 36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1등급부터 5등급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도 같이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 보험망은 요 이렇게 인지지원 등급만 보험료 넣어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DB생명이에요 DB생명 기준점은 저 보험망이 DB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신앙생명 설계서를 올려드릴 건데요 60세 여성 기준으로 50세분들도 많이 가입하긴 하지만 60세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을 하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6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DB생명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니까 20년으로 안했고 10년 납입을 했어요 10년 납입 90세 만기로 사망보험금 50만원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 노치원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시에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험료가 얼마죠? 13,000원이에요 딱 10년간만 납입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인지지원 등급으로 데이케어 센터 내가 이용을 했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10년이면 120회잖아요 120회 곱하기 30만원 그래서 얼마죠? 총 3,6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 납입 면제를 통해서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 그래서 DB생명은 13,000원으로 30만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는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두번째 도냥생명이에요 도냥생명이 처음에 50만원이었다가 30만원 축소가 됐죠 자 도냥생명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8월달 한 달 동안 약 27원 어마무시하게 판매가 되었어요 해양환급금 일부지급형 미지급형 표준형이 있는데 일부지급형이 거의 90% 정도 일부지급형은 중간에 해지해도 해양환급금이 발생이 되고요 20년 납입 이후에 내가 장교형 등급을 안 받았다 그래도 약 100%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형은 내가 납입하는 도중에는 아예 환급금이 없어요 20년 납입기간 끝나면 50%밖에 못 받아요 물론 미지급형은 일부지급형보다도 한 만원에서 2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가장 저렴하지만 환급률이 떨어진다는 부분 표준형은 가장 비싼데요 지금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가장 높습니다 일부지급형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더 높은 편이지만 환급률 또한 높다 하지만 20년 완납 10점에서는 90%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 초과는 일부지급형에 비해서 일단은 보험료가 비싸고 환급률도 떨어진다는 거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왜 하냐면 10번 9번 가는데 그것보다 주야간보호 월 1회만 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지 어떤 분들은 주야간보호센터 대기케어센터 10번 가면 한 번 가는데 15,000원 뭐 2만원인데 근데 10번 가면 차라리 30만원 받으려고 오히려 더 적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보호망은 반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보험금은 이거 30만원 받으려고 노치원이나 아니면 대기케어센터 매번 가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노치원이나 대기케어센터 가서 치료를 받고 여러가지 생활을 하면서 주야간보호센터 30만원은 용돈으로 덤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셔야지 주야간보호센터 이거 30만원 때문에 대기케어센터 더 많은 금액이 나온다 그렇게 저한테 따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어차피 노치원 가고 대기케어센터 가야 되는데 주야간보호센터 30만원 혹은 1등급이나 5등급 받고 100만원씩 받는데 1등급부터 5등급 등급을 받아도 노치원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아래로 같이 130만원 매월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10월달부터는 종신이 없어졌고 100세만기로 바뀌었어요 100세만기도 100세까지 살면 좋겠지만 종신이나 100세나 100세까지 못 삽니다 어차피 평균수명 100세시대라고 하지만 거의 다 89.1세에요 평균수명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 50세 기준으로 5만원 최대 150만원 보장시 7만4천원 이건 뭐냐면 1호 등급 생활비 20만원 같이 넣었을 때 이 1호 등급 생활비는 뭐냐면요 이건 장교양 등급만 봐도 평소에 20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여기서 보시면 주야간보호 30만원 1등급부터 2, 3, 4, 5등급 100만원 그 밑에 장교양 1호 등급 생활비 20만원 합의 150만원 넣게 되면 7만4천원 정도 보험료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양생명 노치원 보장이에요 그래서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 받으면 주야간보호센터 시에 30만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2등급 1등급부터 5등급 시에는 20만원 그 다음에 1등급부터 5등급 제가급여는 100만원 합의 150만원이죠 자 밑에 1등급부터 5등급은 인지지원 등급은 아니지만 1등급부터 5등급도 노치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 갈 수가 있어요 가면 100만원 나오죠 중간에는 1등급부터 5등급 등급만 봐도 평생 20만원 그리고 위에는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으로 주야간보호센터 자 위에 특약은 1등급부터 5등급 주야간만 돼요 이건 주야간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원구 전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0만원 이렇게 되면 7만4천원 보험료가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인지지원 등급만 넣어드린 플랜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60세 여성 똑같이 DB생명처럼 60세 여성이고요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해드렸어요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드렸고 1등급부터 5등급 그래서 장교양 등급받으면 10만원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이죠 그래서 인지지원 등급받고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시에 30만원 요 놈이 주인공이죠 밑에는 나빈면제 특약 보험료 얼마 안 하니까 그래서 최소 보험료 2만원이다 보니까 21,447원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만약에 최소 보험료가 만원이라고 하면 인지지원 등급만 이렇게 해서 주계약만 이렇게 넣으면 되지만 요거는 안 넣어도 돼요 보험료가 만원 비싸잖아요 근데 최소 보험료가 2만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2만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시에 일단은 그 지금 등급받고 6가지 방문요양, 방문관,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이런거 이용시에 10만원 나오는거 같이 세트로 넣어드려서 21,447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그러면은 동양생명 어떻게 어 디비생명 어떻게 했죠 디비생명 13,000원 이제 30만원 가입이 되죠 그리고 동양생명 동양생명 2만원인데 역시 30만원 합이 얼마죠 60만원 60만원 보장받고 보험료는 이건 13,000원 그리고 여기는 21,000원 합이 얼마죠 34,000원 일단은 34,000원에 60만원 보장을 받는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거나 애우지는 마세요 좀 이따가 정리한게 있으니까요 자 세번째에요 10월달에 KDB생명 KDB생명에서 때로 어 따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따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건강한 인생이 어 배고픈 모두를 위한 옐로우 플랜이에요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아도 데이케어 센터 입소 절차 영수증 챙기고 본인부담금 없어요 그래서 1등급부터 2, 3, 4, 5등급 인지지원 등급 하시면 매월 30만원씩 나온다 매월 30만원 36개월 보증이다 보니까 최대 10년까지 자 동양이란 신화는 90세나 95세 만기까지 나오는데 역시 KDB생명도 DB생명처럼 최대 10년까지 120회 곱하면 3,6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KDB생명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외에도 멀리 등급 진단시에 3,600만원 진단비처럼 나오는 게 있고 연금처럼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110만원 생활비 나오는 게 있고 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했을 때 120만원 제가 이용시 120만원 오르지 않는 비갱신원 보험료 여러가지 좋아요 근데 오늘의 제목은 요놈이죠 1등급부터 2,3,4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시에 30만원씩 데이케어 센터 이용하면 30만원씩 나온다 DB생명처럼 10년간 3,600만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험료는 어떻게 되냐 60세 여성 기준으로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인지지원 등급이에요 20년나 90세 만기로 일단은 3천만원 30만원 넣어드리니까 6만 2천원 보험료 비싸네요 보험료가 비싼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60세 여성인데요 보험료가 왜 비싸자면 사망보험금 100만원 이거는 보험료가 얼마 안 하죠 한데 1등급부터 지금 장기요양 생활비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그래서 등급을 판정받으면 일단은 30만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30만원 장기요양 보장 개시 이후에 1등급 2,3,4,5등급 되고 장기요양 판정부터 나온다 30만원씩 이 뜻은 뭐냐면 1등급에서 2등급이든 3등급이든 4등급이든 5등급이든 일단은 인지지원 등급받고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감보호 어떤 것을 이용하든 간에 10년동안 30만원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도양생명은 인지지원 등급은 일단은 인지지원 등급은 우리가 주야감보호 혹은 주야감보나 대기업센터만 이용 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한 건데 지금 KDB생명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요양, 방문, 목욕, 주야감보호 6가지 이용해도 30만원씩 나온다는 거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플랜이 같이 합산해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안이에요 신안은 요즘 반응이 뜨겁다는 인지지원 등급 판정시 주야감보호센터 역시 3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도양생명 30 KDB 30 그 다음에 DB생명 30 신안 30 그럼 120이잖아요 3, 4, 2 4개니까 중복해서 가입하면 4개 120만원 맞죠? 보험료가 140이라고 있어 네 신안은 인지지원 등급 시에 30만원 플러스 20만원 더해서 5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30이 데이케어센터 주야감보호센터가 30이잖아요 그럼 과연 20은 뭐야 20은 뭐냐면요 바로 복지용구에요 복지용구 복지용구 네 복지용구 네 자 주야감 장기호향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 주야감보장만 되고 자 KDB생명은 주야감보호 이게 없어요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 받으면 최대 30만원까지 나온다 해서 보험료가 비싼 거고요 신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등급부터 5등급도 있고 1,2등급 여러가지 특약이 있는데요 장기호향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딱 주야감 이 주야감만 이용하면 30만원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겁니다 또한 30만원 플러스 알파로 장기호향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매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미끄럼 방지 양발이나 요실금 팬티 아니면 휠체어 뭐 보행기 그리고 여기 욕창 방지 여러가지 렌탈 대여 아니면 일회용으로 살 수 있는 물품이 있거든요 이런걸 매월 하나만 구입해도 네 하나만 구입해도 미끄럼 양말이나 요실금 팬티 2700원밖에 안해요 복지용구 이용해도 최대 20만원 매월 나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위아래 합산에서 인지지원 등급시에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자 여기서 잠깐 장기호향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 주야간보장 특약은 네 자 주야간보호 지원금은 뭐냐면요 1등급부터 2, 3, 4,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상태가 판정되고 이후에 주야간보호 데이케어 센터리 이용시에 30만원 나오는 겁니다 30만원 복지용구 이용시에 20만원 합의 50만원 자 주야간보호센터 또는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는데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서 시설에 방문하셔 하루에 최대 8시간부터 10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제가 장기호향 등급 인지지지원 등급 받고 복지용구 매월 구입하면 20만원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신앙같은 경우는 1등급 2, 3, 4, 5등급 인지지지원 등급 상태가 판정을 받고 이후에 복지용구 이용했을 때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기 위한 품목이에요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18개 품목이 있고요 564가지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미끄럼 방지나 아니면 이동시 침대 아니면 보행기 여러가지 휠체어 요식은 팬티 아니면 미끄럼 양말 여러가지 물품들을 월 한 번이라도 구입하거나 렌탈 대여만 해도 2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안도 설명드릴거에요 역시 60세 여성기준으로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들었구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제가 급여 이제 10만원 넣어들었어요 최소로 그리고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 주야감 보호센터 이용시에 30만원 그리고 1등급부터 2,3,4 5등급 인지지원 등급시에 복지용구 위에는 주야감 밑에는 복지용구 이용시에 위에서 30 밑에서 20 합이 50만원 네 50만원 최저 보험료가 3만원이다 보니까 34,641원으로 넣어들었습니다 만약에 최소 보험료가 없거나 만원이라고 했으면 위에 보험료가 가장 비싼 만천원짜리 1등급부터 5등급 제가 급여 디양 요거를 안 넣어들었을거에요 그러면은 만천원 빼면 거의 2만3천원 나오겠죠 2만3천원 근데 최소 보험료가 최소 보험료가 3만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지지원 등급시에 50만원 주야감 보호 30 대기여센터죠 그 다음에 복지용구 20 합이 50만원 나오는거랑 3만원 맞추기 위해서 1등급부터 2,3,4 5등급 제가 급여 이용시에 만천원 넣어들어서 3만4천원으로 넣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가입하시면 DB30 KDB30 동양30 신안30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20 복지용구 합이 50 이렇게 해서 30,30,30,50 그래서 총 140만원 플랜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빨리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래서 요렇게 가입을 하시면 완전 대박이지 않을까 저 보호망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